7, 2, 3, 4, 5, 6, 7, 4, 5, 6, 7, 8, 9, 10 교수님 저희 잠도 오고 그러는데 저희 노래 좀 들려주세요 네! 아르바이트 오돌성이 한 30년 전부터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. Berl vays 라고 자세히 알아재 텔레밀 에델 바이스 독일 전통곡장 네더 호잉 제가 가상 배경을 이렇게 사진을 넣으면 코로나로 제가 못 가니까 이렇게라도 기분 내는 거죠 또 너무 유명한 정화와 같은 거는 소재vil? 하나님, 분식사와 함께 어린한지 왜 이렇게 Gabi한테 전화 열리는 거죠 저는 지금 례하니 제 가상 추억으로 더운 손을 꼭 손을 지켜봐 가슴소 아니 입이 엄청 빠르잖아요? 네 그렇죠 그럼 연습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있어요 될 때까지 그냥 하는 겁니다 시린 كل 1.25배로 한번 해봅시다. 2.25배로 한번 해봅시다. 2.25배로 한번 해봅시다.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머리가 시원해지는 느낌과 갑자기 절검이 확 밀려오는 느낌. 집에서 엄마가 갑자기 문을 열고 야, 초성날냐? 지금 왜 울고 있냐고. 굴하지 않고 계속한 결과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. 풍경이 결정되는 중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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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하나, 둘, 셋, 넷 몇, 한, 한. 우리나라에 뭐 지금 답이죠. 어? 아, 그럼. 바람스가 딱 맞아야 되거든. 이 가슴소리와 머릿소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구사를 해내고 있어요. 너보다 나보다 잘하지? 빨리 대답해. 네, 잘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제가 좋아하는 요도를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이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